음악 같이 볼 말씀은 사모엘상 17장입니다 사모엘상 17장 32절부터 49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일부분만 제가 읽고 4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모엘상 17장 32절부터 4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불레새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불레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례받지 않은 불레새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레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불레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온 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레새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불레새 사람이 일어나 다윗세계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불레새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불레새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인생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 삶을 보면 수많은 캐릭터가 있고 또 수많은 이런 인생들이 있고 또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캠퍼스에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수많은 캐릭터와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빛과 어둠 이 두 가지로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인생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우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우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인생 나의 영혼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좀 초라하고 약하고 못나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로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착각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 내 인생의 진짜 모습이고 또 하나 옆에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고 또 남는 인생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보실 때 어떠한 인생인지는 말씀으로밖에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아주 그런 극명한 차이를 이야기해 주죠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이 땅에서는 부자는 우리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너무나 원하는 정말 그러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삶은 거지의 삶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실패의 삶 루저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나죠 부자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나사로 이 거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땅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자 바로 바뀌게 됩니다 부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아직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로하는 자처럼 이것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낭비하거나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영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예배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 사모엘서에 대한 오늘 말씀은 사모엘서 첫 부분부터 나뉘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와 사모엘의 가정의 이야기와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하스의 이 가정 두 개로 쫙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인생으로 쫙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영적으로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늘 다윗의 인생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사울의 인생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삶을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버린 이 두 인생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두 인생이 나오는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또 무서운 표현이죠 이들의 인생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라고 표현하는지 이들이 불신자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이 왜 버린 인생이고 결국은 왜 심판받는 인생인지 그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이 블레셋 가드사람 골리아시 나와서 밤낮으로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표가 나와라 나와 싸우자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사무엘상 17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전쟁에서 나가지 못하고 40일 동안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고만 있었어요 사울왕도 그 전쟁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목동인 이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왕이 이 전쟁을 앞두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은 전쟁의 용사입니다 원래 사울왕이 이전에 전쟁에서 계속 이렇게 소극적이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에 대해서 17장 이전에는 사울이 모합, 암몬, 아말렉, 블레셋 이런 많은 사람들과 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아시 나와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이 야베스 사람들한테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와 언약하겠다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길라 사람들에게 나와서 막 울기 시작하죠 아 어떻게 합니까? 이 암몬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1장 5절부터 이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우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암몬 사람하고 전쟁할 때는 새벽에 그 적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낳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을 격파한 용사 중에 용사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부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새가족일 때 우리가 주림의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믿음으로 뭔가 도전을 하고 그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 마음이 일어나고 새 도전들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때는 사울이 이러한 도전하는 모습 용기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완전히 무기력해졌어요 사울왕은 그동안 무슨 일이 사울왕에게 일어난 걸까요? 오늘 17장 내용을 읽었지만 사울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봅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무기력해지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미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거둣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노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이야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 얘기는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다는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사울하게 한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사울의 불순정으로 인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아주 무섭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겁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이 신앙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얘기를 해도 사울은 이 말씀 때문에 애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사울의 모든 관심은 이 땅의 것에 있어요 여러분의 요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사울은 이 땅에서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가장 이 사울의 포커스이자 가장 관심을 가진 이슈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평가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나를 보는 시선 이것만이 사울에게 남아있어요 사울의 눈에 지금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섞어 있어요 지금은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이런 인생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울의 이 모습이 첫 모습과 다르죠 첫사랑의 자세와 첫사랑의 이 모든 헌신과 첫사랑의 이 겸손함을 사울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유지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죄를 짓고 또 주님에 대한 그런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뭡니까?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받았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너무 수치스럽지만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이 죄들이 다 폭로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오히려 다윗이 죄의 무게는 더 컸어요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사울에게 말씀이 없고 사울에게 멘토가 없고 목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멘토도 있고 말씀도 있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지만 사울이 그 기회를 자신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정말 갈망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가 붙잡는 것은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나의 미래 이 땅의 것에 계속 메워있어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어떤 때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사울은 여전히 지금 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들었지만 하나님이 바로 사울을 왕의 직분을 없애고 왕의 명예를 없애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에서 계속 왕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갖고 있고 자신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캠퍼스 생활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삶 다 선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 앞에서 사울은 이제 전쟁을 싸울 아무런 힘도 믿음도 아무런 의욕도 들지 않죠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초라합니다 무기력하죠 오히려 오늘 다윗이 이 사울에게 낙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이 사울에게 자신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다윗에게 사울이 이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윗을 사울이 말리죠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랙색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사울의 이 말은 정말 현실적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을 위하는 말처럼 들려요 사울의 눈에 사울의 입에 더 이상 하나님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눈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것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볼 때 사울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리 사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자리 어떤 탑의 자리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 옆에서 와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영원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안개 같은 금방 없어지는 이 땅의 것을 잠깐 잃는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실패한 삶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삶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 이 삶이 사울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사울왕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도 전장에서 나가지 못하고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사실 왕으로 세워진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었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전쟁을 싸워주셨어요 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 전쟁을 다 치러주시고 다 적들을 물리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리품만 갖고 시체만 치우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심지어 없었어요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나오는데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병기 든 자 이 무기 든 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사모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왕으로 그들을 통치했을 때 그때는 더더군다나 없었겠죠 그들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산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그러한 은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그것이 사모엘상 12장 12절에 13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다 이제 그들의 마음 안에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싸움 싸워주시고 나는 그냥 전리뿐만 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도 뭔가 보여주는 인생 나도 싸움을 멋지게 칼을 들고 싸우고 말을 타고 이방인들 백성들처럼 이방의 왕들처럼 그렇게 싸워보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이런 멋진 인생을 원했어요 사나임은 어떻게 할까요? 사울왕처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줍니다 자 이제 그들이 원하는 전쟁이 시작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3회의 3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그 왕도 사울왕조차도 자기 자신조차도 이 블레스사라를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합니다 백성들 사울왕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왕 그들이 자기를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왕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작 결정적인 때에 그들을 보호해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이 삶을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명예? 사람의 스펙? 여러분의 인맥?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충성?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줍니까? 이들이 그 왕을 구한 인생의 결과는 이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의 진로가 너무 걱정스럽고 나의 미래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4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3학년이니까 당연히 걱정할 시기가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할 때는 그런 걱정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항상 저는 느끼지만 우리 3, 4학년 됐을 때 학생들이 너무 믿음이 있어서 걱정인 친구들이 있어요 저래도 되나? 하는 친구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원하는 왕 자기의 인생을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 작년에도 걱정 올해도 걱정 계속 그 걱정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울왕은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었던 인생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이 왕 얻은 인생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이란 사람 어떤 직분 명예 멋진 모습을 얻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건 앞에서 그들은 무기력하고 두렵고 서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20km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이 전쟁의 40일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 침체기에 있는 이 가운데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십니다 모두가 나아가서 싸우기를 거부하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셔서 이 다윗은 모두가 나가기 싫어하는 그 싸움을 자기가 나서서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인생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어제 또 방금까지 우리가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었을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일어설 것을 선포합니다 32절을 보면 오늘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면서 자기가 이 싸움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불레새 사람과 싸우리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싸우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불레새 사람 불레새 사람은 누굽니까? 골리아시 여러분 골리아스는 오늘 골리아스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완벽함을 갖춘 피지컬부터 다른 골리아스의 키가 3미터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전쟁 스펙을 완전히 풀로 다 완벽하게 맞춘 사람 이것을 누가 원했던 모습인가 이 골리아스의 모습이 사실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원했던 모습이죠 누가 와도 멋진 모습 누가 와도 당당한 모습 누가 와도 처음부터 이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원했던 모든 풀 스펙을 갖고 있는 그 모습 골리아스 앞에 섰을 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눅 들었겠죠 한편으로 부러웠겠죠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내십니다 이 다윗이 이 싸움에 나가서 나가고자 하는 그 이유는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 안에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전쟁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다윗이 싸움에 나가려고 했던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갖고 있던 전쟁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사울에게 다윗이 왜 자기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지를 다윗이 설명하는 내용이 34절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 자신이 목동으로서 살았던 이 광야에서의 삶을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야기를 사울에게 말할 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때 언제예요?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광야 사람입니다 사모엘이 왕의 기름보심을 주기 위해서 이세 집에 찾아왔을 때 이 면접을 보죠 이 면접 리스트에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력서조차 받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세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있는데 그 양치는 곳이 명예스러운 자리나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수고스럽고 소외된 곳이에요 고난의 장소야 그런데 이 양을 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34절에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앞에 양을 물어간 거야 그럼 그 장소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겠어요 고난의 장소 사자와 곰이 내 앞에 나타난 거 나의 지금 생명이 위험하잖아 나의 지금 미래가 위험하잖아 이 양이 어떻게 됐건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잖아 내가 도망가면 되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나의 고난의 장소 광야의 장소 내가 위험하게 생겼는데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광야의 훈련 광야의 고난을 자신이 끝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광야의 훈련을 자신이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힘들면 저기로 저기서 힘들면 여기로 이 공동체 힘들면 저공동체로 이 목자 싫으면 저 목자로 이 셀 싫으면 저 셀로 자기가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오늘 이 다윗이 키우는 양은 자기의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런 속에서 자신의 살 앞에 이 광야에서 사자곰이 찾아오는 위협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나를 또 해왔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처죽였나이다 다윗의 고난을 대처하는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고난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정면 돌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그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꿀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성경의 말과 세상의 말은 많이 다릅니다 고난 이 없는 삶은 꿀이 아니라 죄를 불러오는 삶입니다 베드로 전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사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 오히려 이 고난이 어떻게 한다 갑옷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고난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의 갑옷을 벗기게 하는 역할을 해요 굳이 목요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굳이 큐티하고 굳이 금요철에 오고 굳이 주일 성소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투쟁하고 기도할 때 너무 불편하게 서서 손들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자 우리의 삶에 고난의 갑옷을 하나하나 벗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주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고난 그 훈련 피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훈련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광야를 통과한 이 다윗의 이 십자가 고난이 다윗에게 영광이 됩니다 다윗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어집니다 사자와 곰은 여러분 학자들은 이 다윗이 십대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대인 어떤 조그만 아이가 사자와 곰을 수염을 잡고 때려서 죽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 삶에 있는 그 고난을 감당하는 정명 돌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윗이 그것이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골리앗 앞에 자기보다 더 강한 적들을 상대할 때 그것이 자기의 영적인 스펙이 되어서 싸울 수 있다고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고난은 영적인 무기가 되어집니다 36절 37절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종이 사자와 곰도 첫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례받지 않은 불레새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주의종이 사자와 곰도 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 절대 능이 이겨낼 수 없는 그 대상 그 대상 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 얘기하지 않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장소에 고난의 장소에 십자가의 장소에 있을 때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사울은 이러한 광야가 없었던 사람이죠 사울은 바로 왕이 됐습니다 지금 훈련이 없던 사람이에요 빨리 리더가 되면 좋겠다 빨리 무엇인가 됐으면 좋겠다 훈련이 없이 바로 세워진 사람 조급하게 세워진 사람 사람들로 인해서 빨리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다윗의 형들도 이런 고난 겪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 많은 거지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은 거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안전하게 왕으로 세우시는 중입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또 다윗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때도 사울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 광야의 고난을 끝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이 사울을 죽이면 끝나요 그리고 죽일 기회도 왔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심지어 옆에서 얘기하죠 드디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이거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다윗이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 훈련을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른부심 받은 종이라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죠 그런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더 극심하게 더 다윗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사면처가로 몰아서면 몰아설수록 다윗이 어떤 걸 느낍니까 사울이 죽이고 싶어도 안간힘을 써서 여러 가지로 해도 다윗이 어떤 걸 느껴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영적인 보호를 느끼게 돼요 영적인 통쾌함이 있었겠죠 내 인생을 보호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주시는 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광야에서 그 고난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사람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러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오늘 골리아스를 향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는 다윗의 미래가 준비되는 곳이죠 만약에 이 고난을 다윗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겨내지 않고 절면 돌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골리아답에서 똑같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을 세우고 싶으셔도 다윗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겨본 적이 없는데 나보다 더 강한 상대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 승리해본 적이 없는데 믿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 싸움을 싸웁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결단 하나조차 할 수 없는 너무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의 도전이 있겠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그건 이상이에요 지금의 나의 삶에 나의 학업 나의 스펙 나의 시간 하나 하나 옆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그것은 돌파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무기가 되죠 다윗이 오늘 나갈 수 있는 것은 칼이나 단창이나 그러한 무기가 세상적인 무기가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들에게 없는 무기가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고난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다 피해서 나의 육신이 너무 편해서 더 이상 하나님에 없어도 되는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통과한 믿음으로 40절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들고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레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건 어떤 거예요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거예요 이것을 들고 45절에 다윗이 불레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더 큰 칼 더 큰 단창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너무나 원했던 모습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명예 직분 뭔가 이 땅에서 히어로가 되고 싶은 그 총집합된 사람이 누구 골리아 그 사람 앞에서 다윗은 물멧돌과 같죠 아무 볼 뿐도 없습니다 이런 골리아스를 보고 또 이런 다윗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은 믿음이고 말씀은 말씀이지 현실은 현실인 거야 싸움이 되겠어 싸움이 안 되죠 근데 오늘 다윗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리아스에게 다윗과 다른 믿음이 있어요 이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칼과 단창과 세상적인 것이 나의 인생을 보호해준다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들은 직분은 다 다르고 위치는 다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를 위해서 사는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세상의 직분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물멧돌과 같지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47절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칼과 창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나의 인생을 향한 그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니에요 용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그냥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와 또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온 사람 그냥 조용히 자기라고 돌아가면 됩니다 자기 목숨 걸면서까지 이 전쟁 나가지 않아도 돼요 다윗은 굳이 전쟁에 나가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이 캠퍼스에서 보금전하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조용히 살아도 돼요 굳이 내가 애써가면서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굳이 어렵게 고난받으면서 영혼들 케어하면서 살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굳이 하고 싶어요 다윗은 너무 그게 하고 싶어요 다윗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는 그것의 어떤 결과보다 목표와 동기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무엇을 밤새도록 하는데 그것을 왜 하는가 이것은 열매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다윗이 46절에 자신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 목표 목적 동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골리아스의 머리를 베고 블레세콘데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 땅에 들진 수능에 주어서 나의 이름을 높이겠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왜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걸 다윗의 마음에 너무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도 열심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사울은 아말렉 전투에서 주님이 굳이 하지 말라는 좋은 것을 남겨두고 주님께 제사해서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도 추가해서 합니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스펙을 위해서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도 사울은 하면서까지 열정을 내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왜 수많은 이세의 8명의 아들들 중에 7명의 아들을 제하시고 왜 다윗을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지 왜 다윗이 왕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죠 모두가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전쟁에서 다윗은 기꺼이 자원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사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소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버린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비록 양을 치고 물매와 같은 초라한 인생 양을 치른 그런 무명한 인생일지라도 오늘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8절 49절에 이렇게 다윗의 승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시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 물매돌은 다윗의 인생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인생 멋지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그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물매돌과 같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본 정말 무기력하게 조용히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함성을 지르면서 일어납니다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그 믿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조용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이 다 일어나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 전멸합니다 이 울멧돌 같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왜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린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싸움에 나가는 다윗의 인생입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기력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살지 아니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그 고난 속에서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는 다윗의 삶을 살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